1.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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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3.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4.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5.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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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비하면 대단하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만이 옳다고 여기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대단한 지혜의 능력을 주신 것이라 착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동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다니던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자립교회로 넘어간 100명 정도 되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 대형교회는 5회에서 10만명 정도, 큰교회는 몇천명, 중간교회는 천명 정도, 그리고 아담한 교회는 몇백명이었기에 100명밖에 안 되는 저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일할 사람이 없어서 교회 등록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를 중고등부 총무로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는데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세워졌던 것이지요.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살아온 모습과 행동 그대로를 가지고 교회의 리더십에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제가 다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아는 행동들이 잘못되었다고는 추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도 큰 차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17년을 머물렀으니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행동들이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되니 제가 해왔던 행동들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옳다라고 여기였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욕망을 생각했던 시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고백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됨의 고백이 하나님의 전제하심과 초월하심 그리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지성과 영성, 성경과 경험이 밸런스 있게 조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가 교만하였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을 내 욕심대로 하고 있었구나. 라는 고백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축복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책하거나 또는 죄책감을 가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또는 입으로만 하는 습관적인 고백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진심된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리뽀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한 고백처럼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 처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그 능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진위의 램프 또는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항상 내 편이신 분, 또는 나의 갈급함과 욕구를 충족시켜주시는 분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과 가깝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을 때 생기게 됩니다.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것은 스스로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은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믿는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00% 역사심을 믿는가? 나는 바울처럼 비천에 처할지라도 풍부에 처할지라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부디 원하기는 모든 성도인들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않고 정확히 알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잘못된 정보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옳다 여기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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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